안녕하세요. DI 파트너스의 맥스 원장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What is Holistic Review? 즉, Holistic Review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학교 서치를 할 때 아니면 대학교 웹페이지에 들어가면 모든 학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있어요. 그 Admission Process 자체가 점수뿐만이 아니라 Holistic Review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Holistic Review에 대해서 정의는 그렇게 자세히 나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이 Holistic Review가 어떤 것을 평가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사실적 요소 뒤에 숨겨져 있는 가치들이 무엇인지 그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High School Preparation이에요. 즉, 고등학교 때 이 학생이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는지 그런데 이 준비라는 게 과연 뭐를 의미할까요? 여러분들은 뭘로 평가할 것 같아요? 일단 GPA가 중요해요. 하지만 제가 예전에도 계속 강조했듯이 GPA만 보진 않아요. 그리고 먼저 GPA 안에서 그 난이도를 보고 있습니다. RIGS겠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위 10% 학교에 지원을 했을 때 이 학교들은 뭐로 보냐면 적어도 우리 학교에 지원하는 학생이라면 지금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서도 상위 10%이길 바라요. 전교 50등인데 하버드 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전교 50등이라면 그 학교 위에 49명이라는 아이들이 더 있거든요.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얼마나 난이도 있는 수업을 준비했는지를 봅니다. 첫 번째는 그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물론 발전 가능성이 중요하게 여겨져요. 그런데 이 Preparation에서도 우리가 노력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냐예요. Achievement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게 있습니다. Achievement라는 것을 본 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무슨 국제대회 아니면 국가대회 아니면 큰 단체에서 수상하는 대회를 보는 게 아니에요. Achievement라는 것은 그 안에 가능성이 깔려 있거든요. 즉 큰 걸 이루려면 작은 걸 먼저 많이 이뤄야 돼요. 그런데 많은 학생들 같은 경우 학교 안에 있는 대회 아니면 지역사회에서 있는 조그마한 대회들은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리고 오히려 국가대회 이런 거 한두 개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Achievement가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운이 좋았던 거죠. 그래서 Achievement를 여러분들이 평가함에 있어서는 다양한 결과물들이 지속적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게 Consistency랑 연결이 되거든요. Consistency라는 것은 통일성, 연속성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통일성은 뭐냐면 이 학생이 특정 분야에서 작지만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수상을 하고 있어요. 또한 연속성이란 건 뭐냐면 이 학생이 특정 분야에서 아니면 특정 활동을 오랫동안 하고 있어요. 오랫동안 했다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만큼 그 활동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고 또 그만큼 관심이 있다라는 거는 적어도 그 안에서 어떤 능력을 보이는 거고 또 그렇게 능력을 보인다면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의 잠재 가능성이 충분히 표출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High School Preparation 했을 때는 지금 이 화면에 나와 있는 이 세 단어 위주로 한번 평가를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난이도예요. 최대한 어려운 수업을 많이 들으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 Achievement인데 Achievement를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작은 것도 상관없습니다. 작은 게 누적돼서 큰 결과를 이루는 거고 본인이 고등학교 때 큰 결과를 못 이루었다면 대학교는 어떻게 볼 거냐면 이렇게 열심히 했다면 그리고 이런 식의 본인 고등학교 안에서 결과물을 내내라면 우리 대학교에 오면 우리가 그리고 추가적인 트레이닝을 하면 보다 더 큰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는 거고요. 마지막은 Consistency. 어떠한 활동 아니면 특정 활동들을 열심히 하고 그 안에서 지속적으로 하게 된다면 당연히 그 분야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는 거고 또한 그 활동에 내지하고 있는 가치를 충분히 갖고 있다는 가능성을 보이는 거기 때문에 제일 먼저 이 High School Preparation을 지금 나와 있는 이 세 가지 기준의 의거에서 한번 평가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테스팅이에요. 테스팅은 SAT 아니면 ACT를 내도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SAT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절대적인 응시자 수를 보면 ACT를 더 많이 봐요. 그냥 동부나 서부 이쪽에서 SAT가 조금 더 인기가 있는 거지 중부나 남부나 그리고 총 숫자를 받으라도 ACT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 뉴 SAT 같은 경우에는 Reading하고 English가 그 문법 부분이 통합돼가지고 1600점이잖아요. 그래서 만회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Reading이 힘들다 아니면은 문법이 조금 힘들다 이랬을 경우에는 ACT 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SAT 점수의 폭이랑 ACT 점수의 입학폭은 조금 다르거든요. SAT 같은 경우에는 이제 1600점이 돼가지고 그 군을 했을 때 뭐 상위대학교 가려면은 1600점에서 1520점 사이 80점이지만 실질적으로 시험에서는 한두 문제예요. 하지만 ACT 같은 경우에는 32점에서 36점을 폭을 놔둬가지고 여러분들이 칠릴 수 있는 문제항이 10개, 15개까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만약 내가 Reading이 약하면은 수학, 과학, 문법에서 충분히 보충할 수가 있어요. 근데 SAT는 그러한 기회가 조금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상위대학교를 가고 있는데 SAT Reading이 난 너무 힘들다 그랬을 경우에는 지금 11학년 학생이면 늦지 않아요. ACT로 갈아타도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시험 점수는 가장 기본적으로 10월달에 나오는 게 좋고요. 그를 위해서는 만약 내가 Reading이 약하면은 SAT로 가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SAT하고 ACT에 가서 두 가지 다시 정리해볼게요. 첫 번째, SAT를 내든 ACT를 내든 우위는 없습니다.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SAT가 더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거는 잘못된 사실이고요. 두 번째, SAT에서 수학은 중요하지 않아요. Reading 점수를 보지. 근데 이게 Reading하고 문법이 이제 통합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점수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Reading 점수가 잘 안 나오는 학생들 그리고 상위 학생을 가려면은 Reading 점수가 700 이상 나와야 되거든요. 나는 650점, 600점에 계속 막혀있다. 그러면 ACT로 갈아타세요. Reading에서 점수가 좀 덜 나와도 문법하고 수학하고 과학에서 점수를 올려가지고 평균 점수를 32점 이상으로 끌어올리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이제 SAT2예요. SAT2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보면은 학생들이 막 3, 4개씩 보는데 필요 없어요. 3, 4개, 솔직히 4개 받는 학교가 없어요. 그리고 4개 낼 수도 없고요. 99%의 학교는 SAT2를 2개만 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전공별로 SAT2는 조금 바뀌어요. 많은 학생들이 SAT2 MAP를 보는데 MAP는 그렇게 크게 작용하는 것 같진 않아요. 750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동양인, 특히 아시아인 중에서 한국 애들이 받는 SAT2 MAP 평균 점수는 700점이 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SAT2 750 받았다고 해서 그렇게 잘 본 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보는 건 이제 과학인데 과학도 피식스가 아니라 chemistry하고 biology를 제일 많이 봐요. 근데 아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대학교들은 여러분들이 공대를 가고 싶다. 그러면 SAT2도 수학하고 물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chemistry를 가고 싶다. SAT2를 수학하고 화학을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biology를 하고 싶다. 그러면 SAT2를 수학하고 바이오를 해주세요. 여러분은 문과다. 그러면 수학하고 역사 과목이 나오는 게 가장 유리해요. 그리고 제가 서두에서 말했듯이 두 개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시카고나 조지타운을 지원하고 싶거나 아니면 홍콩에 있는 대학교를 지원하고 싶다면 여기서 홍콩에 있는 대학교라는 홍콩 대학교하고 홍콩 과학이 됩니다. 그러면 SAT2를 세 개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홍콩에 있는 대학교들은 SAT2 세 과목 중에서 한 과목은 제2외국어를 보길 바라요. 그게 권장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제 AP가 나와야 되는데 AP는 10개, 12개씩 보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수업도 안 듣는데 AP 시험만 보는 애들이 있어요. AP에 관련해서 두 가지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AP는 많이 듣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AP는 3개에서 4, 5개 정도 있으면 돼요. 두 번째, 제가 여기서 수업이라는 단어를 강조했죠. 혼자서 외적으로 듣는 거는 2차적인 거고요. 이게 AP는 뭐랑 직결되어 있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수업의 난이도예요. 본인이 그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애라면 그리고 본인이 점수가 잘 나오는 상위 그룹에 있다면 당연히 난이도가 있는 AP를 들어야 되겠죠. AP도 못 듣는데 어떻게 좋은 대학교를 가려고 그러세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시험을 봤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학교에서 어떠한 AP 수업을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부수적으로 AP는 전공적합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만약 내가 다니는 학교에서 특정 AP 과목을 제공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나는 통계학을 공부하고 싶은데 우리 학교에서 통계학을 제공하지 않는다. 나는 경제학을 전공하고 싶은데 우리 학교에서 경제학을 제공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부수적으로 본인이 혼자 공부해가지고 시험을 보는 게 맞지만 AP의 가장 우선적인 원칙은 수업을 몇 개 들었냐지 내가 AP를 몇 개 봤냐가 아니에요. 11학년 때 AP를 4, 6개 보고 12학년 때 학점 관리하겠다고 AP를 0개 들으면 안 됩니다. AP는 10학년보다는 11학년 때 많이 들어야 되고 11학년대보다는 12학년 때 많이 들어야 됩니다. 테스팅 관련돼서는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숙지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Extra Curricular Activities거든요. 근데 Extra Curricular Activities는 저희가 다음 편에 Extra Curricular Activities에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Extra Curricular Activities는 크게 봤을 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한 10가지 정도는 해줘야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원서에 10가지 넣는 칸이 있어요. 근데 이 10가지를 이제 뭘 해야 되냐 이것도 세 가지로 할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지속성이에요. 원서를 보게 되면은 Extra Curricular Activities를 몇 학년 때 했냐 주당 몇 시간 했냐 그러니까 연간 몇 주 했냐 이렇게 표기하게 돼 있어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표기된 게 아니라 누적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100시간 했다 이렇게 표기하는데 미국은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활동들은 뭐냐면은 일주일 동안 갔다 온 활동들이에요. 총 시간을 보면은 100시간이 넘어서 많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원서에서는 일주일에 100시간 연간 일주일 좋은 활동이 아니에요. 오히려 9, 10, 10, 11, 12 주간 1시간씩 연간 40주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는 Duration이에요. 얼마나 오래 내가 이것을 하고 있냐 그걸 중요시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Description이거든요. 원서를 보게 되면은 기본적인 정보뿐만이 아니라 특정 활동에 대해서 15단어에서 20단어 사이에 간단한 설명을 하게 돼 있어요. 여기에서는 obvious한 걸 쓰는 게 아니라 본인이 내세울 만한 그 무엇인가를 써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Activity를 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결과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그럼 10개의 활동을 어떻게 분산하냐는 거예요. 오늘 주제가 뭐죠? Holistic Review잖아요. Holistic Review 하에서 Extra Curricular Activity를 분석을 하게 된다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줘요. 여러분의 활동들은 그 타이틀이 다음과 같은 세 개의 영역을 골고루 들어가줘야 돼요. 이 10개 중에서 33% 정도는 Personal한 거예요. 이 활동들은 뭐냐면은 내 개인의 능력 즉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내 성격이 어떠한 사람인지 그리고 내 색채가 무엇인지 이러한 활동이 나와야 돼요. 예를 들어서 Drama Club, Debate Club, FX Club 아니면 Social Advocacy Club 이런 식으로 본인이 어떠한 가치를 추구하는지에 대한 그거를 반증할 수 있는 활동들이 이제 Personal Club에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P 다음에 A거든요. Academic이에요. 33%의 활동들은 적어도 내가 관심 있는 Academic한 활동이 나와야 돼요. 여기에는 Robotics Club, Math Club 뭐 이런 게 들어가겠죠. 그런데 단 MU에는 여기 안 들어갑니다. MU에는 Academic도 아니고 봉사활동도 아니에요. MU에는 어떻게 보면 본인의 Personal Color를 나타내는 거지 이게 Academic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요새 많이 나오는 성공적인 케이스들은 뭐였냐면은 Academic 부분화에서 Research 관련된 활동을 많이 해요. 이 Research라는 건 뭐냐면은 한 개의 Publication이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글을 써서 내가 특정 분야에 대해서 지속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수상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개인 블로그를 통해가지고 내가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해서 뭐 5페이지짜리, 10페이지짜리 글을 계속 쓴다고 하면 돼요. 그리고 이 Research를 절대 논문이라고 번역하지 마세요. 논문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부담이 되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고등학생들이 논문 쓰는 거 아니에요. 고등학생들은 자기 생각을 정리하는 글을 쓰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도 여러분들이 Outstanding한 그 다음에 Unprecedented한 그 무엇과의 논문을 바라지도 않아요. 그거는 나중에 하면 되는 거지.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 주제에 대해서 다양한 글을 쓰면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C, Community예요. 여기는 봉사활동이 들어와야 되죠. 봉사도 지속적으로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봉사라는 거는 내가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내가 슬픈 사람들에 대해서 아니면 안 된 사람들에 대해서 애정이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의 슬픔을 같이 나누고 이런 따뜻한 마음을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봉사활동은 특히 어느 게 더 좋다 안 좋다 이런 게 없어요. 많은 사람들 봉사활동 하면은 국제기구, Habitat for Humanity 뭐 이런 거 찾는데 그런 거 찾지 말고요. 학교 안에서 그냥 자원봉사하세요. 학교 안에서 쓰레기를 줍든지 학교 안에서 Advocacy를 하든지 학교 안에서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하세요. 작은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Extracurricular Activities는 제가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PAC, PAC Analysis를 통과해야 돼요. P는 퍼스널한 것도 보여야 되고 A는 아카데믹한 것도 보여야 되고 그 다음에 C는 커뮤니티적인 것도 보여줘야 됩니다. 다음에는 또 Teachers Evaluation과 Counselor Report죠. 이거는 제가 이전에 올렸던 그 Early 프로그램에서도 나왔지만 Teachers Evaluation하고 Counselor Report가 매우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1학년 2학기 때부터는 선생님을 찾아가세요. 찾아가가지고 본인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디를 지원할 건지 그 다음에 친분관계를 유지하세요. 뭐냐면은 어떤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한 해에 쓰는 추천서를 제한시켜놔요.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한 해에 쓰는 추천서를 제한하기 때문에 나중에 갔을 경우에는 미안하다 그래요. 내가 벌써 올해 쓰는 추천서가 다 찼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되게 불편한 현실에 처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과 그리고 선생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어떤 선생님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기존에 올라갔던 그 Early 프로그램에 관한 동영상을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제가 강조할 것은 뭐냐면은 이제 선생님을 선정하고 이제 추천서를 문의했을 때 단순히 가가지고 선생님 추천서 써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한테 드려야 될 자료들이 있어요. 총 세 가지로 또 이것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첫째 본인이 어떤 학교에 어떤 전공으로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시해 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학교를 지원할 때 보면은 모든 학교에 같은 전공으로 지원하지 않아요. 학교마다 전공이 바뀔 때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여러분밖에 몰라요. 선생님들은 그걸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어떤 학교들은 어떤 전공으로 지원합니다. 라고 명시해 줘야 돼요. 두 번째 선생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즉 좋은 추천서란 거는 구체적인 추천서거든요. 대충 그냥 이 학생은 훌륭한 학생이다.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왜 훌륭한지 뭘 경험해가지고 이 훌륭함을 말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가 나와야 돼요. 하지만 본인은 선생님이 알 거라고 생각하지만 선생님들은 수많은 학생들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구체성이 결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서류는 뭐냐면은 이 선생님과 나의 관계 즉 어떠한 수업을 들었고 어떠한 발표를 했고 어떠한 보고서를 썼고 그 다음에 어떠한 코멘트를 받았고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추천서를 써줄 때 구체적으로 레퍼런스 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공해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선생님한테 메인 에세이 초안과 그 다음에 Y 메이저 에세이 초안 그 다음에 이력서를 제출해야 돼요. 왜냐하면 추천서 안에는 추천인이 이제 학생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물론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이 학생과의 수업 시간의 교류에 대한 얘기도 쓰지만 끝에 가서는 이 추천 내용으로 확장시켜가지고 내가 알기에는 이 학생은 뭐뭐도 하고 있고 이 전공을 위해서 뭐를 준비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 개인으로서는 어떻게 생각이 변했다라는 거를 써주는 게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한테 지금 말씀드렸던 메인 에세이 초안 Y 메이저 에세이 초안 그 다음에 이력서를 같이 제공하는 게 좋습니다. 이러한 요구사항은 이렇게 세 가지 요구사항은 카운슬러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카운슬러한테도 가서 단순히 잘 써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제 저에 대한 리포트를 쓰실 때인데 제가 이런 이런 학교 지원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이런 내용으로 지원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러이러한 제가 활동을 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써주실 때 참고해 주세요. 라고 자료를 제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홀리스틱 리뷰의 이제 네 번째 항목이겠죠. 에세이입니다. 근데 에세이는 참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면 안 되는 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세이는 하면 안 되는 거는 사실 나열이에요. 에세이에서는 사실이 궁금하지가 않아요. 어차피 원서에 나와 있잖아요. 사실은. 에세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원서에 나와 있지 않는 그 면모를 보여줘야 돼요.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에세이의 핵심은 원서에 나와 있지 않는 그 가치와 생각이 나와야 돼요. 오케이. 에세이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게 나와 있는 거를 언급하는 게 아니라 에세이에서 포함되지 않은 즉 여러분들이 하는 활동들의 배경에는 누가 있는지 그 부분이 나와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나는 참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것보다는 나의 약점 아니면 내가 잘못 생각했던 점 혹은 내가 이렇게 성숙했다는 점 그 내용 중심으로 작성해 주세요. 홀리스틱 리뷰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내용이 에세이입니다. 에세이에 대해서는 제가 두 가지 얘기를 했죠. 첫 번째는 뭐냐면 사실 나열이 아니라 원서에 나타나지 않는 이 개인이 누구인지 두 번째 나의 성과보다는 나의 약점을 아니면 나의 잘못된 점을 내가 어떻게 인지하고 그거를 왜 고쳤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지 이러한 본인에 대한 진단적인 글이 중요하고요. 이 모든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액티비티에 나와 있는 소재로 쓸 필요는 없어요. 지극히 개인적이고 작은 이야기로 써도 돼요. 목적은 뭐냐면 이러한 활동 뒤에는 아 이러한 아이가 있었구나 아 이러한 변화를 겪었구나 아 이러한 가치를 생각하고 있구나 해가지고 그 평가자로 하여금 지원자가 어떠한 학생인지 그리고 어떠한 가치를 중요시하는지 그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게 에세이입니다. 그리고 어떤 유형의 에세이를 많이 쓰고 어떤 유형의 에세이가 안 좋은 에세이고 그 다음에 에세이를 쓰면 있어서 어떠한 전략을 짜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 대학교 성공적인 에세이 분석이라는 그 발표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에게 보다 더 적극적으로 아니면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홀리스틱 리뷰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에세이를 말씀드린 거고요. 이 에세이에서 두 가지 요소 첫 번째 사실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실 뒤에 숨어있는 원서에 나타나지 않은 내가 누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의 성공보다는 성공보다는 실패담을 중심으로 쓰는 게 더 좋은 에세이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요소들을 봤어요. 다양한 요소들을 보죠. 그런데 이러한 사실 뒤에는 뭐가 숨어있는 걸까요? 왜 미국 대학교들은 이러한 홀리스틱 리뷰를 강조하는 걸까요? 크게 네 가지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학교들이 보는 사실들을 봤잖아요. 여러분들이 제시하는 원서상에 기재해진 사실을 보는 건데 그 사실들 뒤에 숨어있는 가치는 뭔지 가치 중심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장 가능성이에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다양한 에세이와 다양한 사실을 기재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까지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핵심은 성장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원서를 구성할 때 그 다음에 원서를 작성할 때 결과 중심적으로 작성하면 안 돼요. 에세이를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서를 읽었을 때 그리고 평가자가 원서를 봤을 때 궁극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은 와 이 학생 잠재력이 엄청나구나 그래서 핵심은 성장 가능성을 봅니다. 그럼 이제 알겠죠. 여러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든 간에 아니면 고등학교 때 무엇인가 하든 간에 너무 결과를 쫓지 마세요. 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어떠한 가능성을 보이는지 그 부분에 초점을 두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제공되는 사실을 통해 가지고 이 학생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즉 여러분들이 활동을 함에 있어서 9학년, 10학년 혹은 9학년, 10학년, 11학년 동안은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세요. 하지만 11학년 2학기 때부터는 적어도 나의 전공과 매치되는 활동들로 내로다운 시켜야 돼요. 그리고 내가 듣는 학교에서의 과목들도 내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학생이 수강한 과목을 보거나 아니면 이 학생이 했던 활동들을 봤을 때 아, 이 학생은 어떤 전공을 선택했구나 라는 게 명확하게 나타나야 돼요. 다시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전반적인 원서에서 이 학생의 발전 가능성이 나타나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원서에 나와 있는 사실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학생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그러한 관심성이 명확하게 표출돼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에세이에서 제가 강좌했지만 원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들 뒤에 그 다음에 에세이를 통해가지고 이 학생은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는지 캐릭터하고 퍼스널리티예요. 여러분들 알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원서를 봤는데 1부터 10까지 자기 자랑이에요. 어떠한 퍼스널리티일까요? 첫 번째로는 achievement는 많아요. 그럼 뭐 인정합시다. 다 accomplishment하고 리더십인데 그런데 활동 내역을 본 다음에 description을 한번 봤어요. 근데 별 특별한 게 없어요. 그리고 본인의 성과는 많지만 커뮤니티에다가 도움이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은 매우 이기적인 아이거든요. 본인의 했던 활동들이 남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과 같이 일하고 싶어요? 흔히 말하면 밥맛이에요. 그리고 뽑았자 학교에서도 외초리고 학교에서도 별 그다지 큰 업적을 이루지 못해요. 그래서 1등 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학점 만점 나올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리더십 포지션 없어도 돼요. 원서에 나와 있는 사람이 따뜻하고 이해심 많고 그 다음에 잠재력이 있고 그 다음에 올바른 생각을 갖고 그 다음에 인류를 사랑하고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퍼스넬리티하고 캐릭처가 나오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원서에 나와 있는 결과 중심이 아니라 내가 우선적으로 표시한 내용들 그리고 내가 글을 통해서 표현한 내 자신이 과연 누굴까? 과연 어떠한 사람일까? 그거를 매우 중요시 본다는 거를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학교에서 보는 가치는 컨트리뷰션트 커뮤니티입니다.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대학교들 있죠? 그러면 한번 웹페이지에 가가지고 홈이란 걸 한번 클릭해보세요. 그 안에는 Vision and Core Values가 있어요. 많은 학교들이 다양한 비전을 갖고 있고 다양한 Core Value를 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서를 작성하고 아니면 대학교 준비할 때 반드시 대학교 들어가는 게 필수예요. 예를 들어서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는 아카데믹 능력을 되게 강조해요. 하버드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그 무언가를 보고요. 예일 같은 경우는 리더십을 보고 NYU 같은 경우에는 도전정신을 보고 그 다음에 스탠포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크리에이티비티를 봐요. 하지만 이러한 다양한 가치들 중에서 하나 공통적으로 매번 강조되는 게 있어요. 커뮤니티예요. 대학교 가서 여러분들은 다양한 지식을 배울 겁니다. 맞아요. 그런데 궁금한 거는 대학교 측에서는 이 지식을 과연 어떻게 활용할지가 궁금해요. 그럼 모든 대학교들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 제가 인용을 한다면 우리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지식을 제공할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중요한 게 이겁니다. 학생들은 이러한 지식을 개인적인 성장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본인이 속해 있는 공동체 및 인류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사용할 것을 우리의 주요 가치로 섬긴다. 이 내용이 나오거든요. 잘 보세요. 지식은 도구예요. 목표는 본인의 갖고 있는 도구를 인류의 발전과 인류의 행복과 그 다음에 인류의 공동적인 안의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 사람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력서 또한 여러분 원서 또한 단순히 내가 도구를 많이 갖고 있다는 식의 원서가 되면 안 돼요. 그건 단순히 도구잖아요. 대학교에서 궁금한 거는 이러한 도구를 어떻게 사용할 거냐는 거예요. 그게 핵심은 커뮤니티입니다. 여기에 핵심 단어는 커뮤니티고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도구를 지금까지 했던 그 모든 활동들을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애정을 갖는 그러한 원서가 나와야 돼요. 그러한 가치가 여러분들의 원서로 통해서 나타나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네 가지 가치를 말했어요. 되게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조금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말해드릴게요. 이 홀리스틱 리뷰를 오늘 말하고 있는데 올해 결과 한 두 개를 먼저 말해주겠습니다. 솔직히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SAT 1100점 때 ACT 25점 미만 그런 학생들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 많이 힘들죠. 어느 학교 갈지 모르고 내가 과연 대학교로 갈 수 있을지 하지만 올해 우리랑 저와 했던 학생 중에 한 명인 UIUC도 합격했고요. 펜스테이도 합격했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지원한 모든 학교를 합격했어요. 처음에는 이 학생도 많이 어려워했어요. 과연 내 점수로 갈 수 있는지 대학교를 그런데 잘 보세요. 홀리스틱 리뷰 안에는 GPA도 중요해요. 하지만 GPA는 다양한 변수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오늘 마무리는 뭐였죠? 도구를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도구를 어떻게 사용할 거냐는 거예요. 대학교들은 도구를 본 게 아니에요. 이 학생에서 이 학생의 잠재 가능성을 본 거거든요. 여러분들 또한 내가 활동은 많은데 아니면 활동은 할 의향은 있는데 지금 점수 때문에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분들이 있으면 고민하지 마세요. 학점은 벌써 지난 겁니다. 앞으로 잘하면 돼요. 학점이 낮아도 미국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종합적인 평가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학점이 대학교 결정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러한 상황 안에서 학점은 다양한 변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본인의 장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거를 연구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원서를 준비하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런 예도 있겠죠. 20대 초반이라도 받았으면 좋겠다. 아니면 걔는 GPA가 좋았겠지. 내 GPA는 2.0대야. 낙심하지 마세요. 올해도 저희랑 하는 학생 중에서 홍콩의 유수대학교를 GPA가 2.7인데 장금 어퍼까지 받아서 갈 예정인 학생이 있어요. 미국도 지금 생각 외로 높은 대학교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오고 있습니다. 이 학생도 2.0대 후반인데 그러면은 많은 분들도 너 희망 없어. 너 그냥 커뮤니티 콜리티 가야 돼. 이런 식으로 낙담하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말한 것 중에서 부모님들과 사회는 너무나 잘못된 시각을 갖고 있어요. 학점이 다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좋은 에세이가 뭐라고 했죠? 나의 실패를 인정하는 에세이가 최고예요. 학점이 2.0대 후반이라면은 분명히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선생님도 고등학교 때 지금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말하면 안 돼. 뭐 많은 걸 했어요. 제가 정학도 받아본 적이 있어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저는 아직도 고등학생은 아까 말했잖아요. 9학년 10학년 11학년은 아직도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는 나이예요. 그래가지고 실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실수가 없는 학생은 그만큼 매력이 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 학점이 낫다. 내가 한 게 없다. 좋아요. 그것만큼 좋은 에세이 소재가 없어요. 끝에 가서 GPA하고 에세이를 가지고 평가를 했을 때 본인한테 유리한 거는 보다 더 좋은 에세이에요. 보다 더 솔직하고 보다 더 자아고찰적이고 보다 더 내 자신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는 에세이가 있다면 2점대의 학점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저희의 홀리스틱 리뷰의 결론은 뭐냐면 늦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변에서 너 학점이 이 모양인데 어디 대학교 가겠니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 다 무시하세요. 그 사람들은 홀리스틱 리뷰의 기본도 모르시는 분들입니다. 홀리스틱 리뷰란 다양한 면모를 보기 때문에 아직 안 늦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설명의 발표회를 보면서 내가 진짜 안 늦었나? 아 나 진짜 한 거 없는데? 라는 질문이 있거나 아니면 홀리스틱 리뷰 그 틀 안에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평가를 받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희 학원 웹페이지나 아니면 이메일로 문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답장을 드리거나 아니면 저와 함께 같이 원서 작업을 하면서 재미있게 본인의 진정한 가치를 가능성 중심으로 지금부터 만들어가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대학교 준비하는 거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즐겨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DI 파트너스는 서류에 나와있는 점수만 보고 학생들을 지도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꿈을 꿀 수 있게 도울 거고 그 학생이 가진 장점을 최대한 잘 나타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